여러분들의 자동차와 여러분들의 텐트 에어컨을 켜지도 않고 선풍기를 켜지도 않고 20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25도 정도를 보이고 있어요 무려 20도 차이가 나네요 신박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박함을 소개하는 남자 신박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 점점 여름이 되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차박을 하시거나 텐트 캠핑 하시는 분들 쪄 죽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흔히들 말씀하시죠 계곡으로 많이 간다고 계곡 가면 뭐 햇빛이 안 비치나요? 계곡 가도 덥습니다 계곡이다 산이다 바다다 다양한 곳으로 가시잖아요 근데 제일 문제는 텐트를 쳤을 때 차박을 할 때 뜨거워지는 차 안 온도와 텐트 온도를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부탁 안 드리는데 구독 조회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와 여러분들의 텐트 에어컨을 켜지도 않고 선풍기를 켜지도 않고 20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현재 온도에서 20도를 떨어뜨리는 건 아니고요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여름이나 캠핑을 하실 때 주로 쓰시는 게 타프에요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쓰시잖아요 이 타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단열이 안 돼요 그늘은 된 것 같은데 여전히 더워요 단열이란 뭐냐 열을 막아주는 거예요 냉기도 막아주는 겁니다 흔히 쓰시는 단열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은박 돗자리가 있습니다 그 은박 돗자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차량과 텐트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한여름에 텐트 치고 자고 저녁에는 어떻게 버틴다 쳐요 아침에 해 뜨자마자 여러분들 현타 옵니다 내가 캠핑을 왜 왔을까? 더워서 푹푹 찌잖아요 바깥의 바람은 어느 정도 좀 버틸 수는 있지만 이 텐트 안의 온도는 무시무시합니다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텐트 설치하고 모기장만 딱 열고 자면 되지 근데 백패킹을 즐기시거나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모기장만 해놓고 그냥 에벨레하고 누워 있으면 가뜩이나 여름에 짧은 옷을 입고 주무시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정말 신경 쓰여서 대부분 모기장만 열고 잘 수가 없어요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나라 캠핑장 가시면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에벨레하고 못 자요 햇빛이 정말 뜨겁게 비치고 있거든요 이 텐트 그냥 만져도 뜨겁습니다 이 안에 온도 얼마나 될까 한번 보시죠 지금 현재 외부의 온도는 27.4도가 되겠습니다 저 텐트 딱 10분 쳐놨습니다 10분 동안 텐트 내부의 온도가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눈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여러분 단 몇 분 만에 32도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예상컨대 이대로 10분 더 두면 아마 35도 36도까지 쭉쭉 올라갈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은박 돗자리가 되겠어요 은박 돗자리이자 방수포인데요 이 사이즈 자체가 180에 220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혼자나 둘이서 캠핑 다니시는 분들 아 뜨거워 이 사이즈 정도면 충분히 단열력과도 있으면서 햇볕을 막을 수가 있겠다 자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가방에 넣고 백패킹 다니실 때도 전혀 부담 없는 무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쉽게 가지고 다니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이 고리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타프 대용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겠어요 제가 사용한 재료에 대해서 보여드리면요 이거는 캠핑고래 그런 데가 보시면 어디 가나 있는 제품인데요 이게 고무줄로 되어 있는 고리인데요 이게 4개짜리가 세트가 3,000원이고 이거는 개당 400원, 500원 아주 저렴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파우치로 된 거에 이걸 넣고 이걸 넣고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준비한 건 60cm 정도 됩니다 60cm가 좀 길다 생각하시면 아시죠 이거를 이렇게 묶어 주셔서 줄을 좀 짧게 만드시면 돼요 근데 아직 뭐 중국이나 구매댕이나 이런 사이트를 봤는데 은박 텐트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간편하게 백패킹이나 텐트 캠핑을 하실 때 이렇게도 활용 가능하시게끔 아주 저렴한 물건입니다 캠핑고래 같은 데 가서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3,000원 밖에 안 합니다 아주 싸요 옷자리에 고리에 걸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텐트 팩다운한 부분에 구멍이 2개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걸어 주시고 반대편에 걸어 주시고 반대편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폼생폼사다 난 디자인 생각해서 쪄죽더라도 나는 그렇게 버티겠다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나는 정말 시원하게 뜨겁지 않게 아침에 강제기상하기 싫다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올려 주시고 팩다운한 부분에 이렇게 걸쳐 주시기만 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1,2인용, 2,3인용 텐트에는 충분히 얘가 지붕 역할을 해줍니다 햇빛은 쨍쨍한데 표면이 뜨겁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텐트도 내부는 단열 때문에 시원합니다 그러면 10분 후에 텐트 내부의 온도가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1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온도가 아까 잠깐만 텐트를 쳐놔도 32도, 33도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었고요 온도가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 27.8도, 7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바깥의 기온의 온도로 떨어지고 있고 더 떨어지네요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신박한가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은박 돗자리 하나면 한여름 캠핑 뜨겁지 않게 완벽한 그늘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RSV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 이건 차박 캠퍼분들을 위한 돗자리인데요 300에 300짜리 어마어마하게 큰 단열 돗자리가 되겠습니다 일반 텐트용 같은 경우 백패킹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채택을 했고요 약 500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돗자리가 되겠습니다 폭이 충분해서 앞에 창문도 가리고 옆쪽으로 오시면 예 이쪽까지 차박을 위해서 뒤에 창문을 열니까요 이쪽 부분까지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 창문 다 막고 지붕 막고 이쪽 부분은 출입을 할 수 있게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는 이렇게 고리를 이용해서 저는 60cm인데 한 30cm짜리 짧은 거 20cm짜리 짧은 것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이쪽 부분에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SUV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자 일반 승용차기 같은 경우는요 반으로 접어갖고 이렇게 좀 덮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밑에 부분에 고리로 이렇게 해서 지금 고정을 시켜놨고요 자 보시면 앞유리까지 그리고 옆으로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옆 유리까지는 딱 반을 접으니까 이렇게 덮여지고요 창문까지 덮으실 거면 반을 더 접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사이즈가 가로 사이즈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차 내부에 들어왔는데요 아까는 여기가 되게 뜨거웠었거든요 앞쪽 부분이 되게 뜨겁다가 점점 점점 식으면서 창문도 뜨겁지 않고요 이 차 자체가 그냥 완벽한 그늘이 해결이 돼요 햇볕이 지금 앞에서 지금 쨍쨍 내리쬐고 있어요 자 운전석 쪽 부분은요 25도 정도를 보이고 있어요 앞에 있는 돗자리를 한번 떼어낸 다음에 금방 온도가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앞부분 반만 제가 제거를 했어요 돗자리를 와 제가 제거한지 한 3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41도 42도 자 여러분 보시면 무려 20도 차이가 나네요 아까 25도에서 44도까지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돗자리를 앞유리창에 한번 덮어볼게요 자 덮개를 덮었고요 온도는 쭉쭉쭉쭉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차량 내부 온도는 약 26도 정도가 되고요 앞유리도 온도가 높던 것이 점점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운전석 쪽도 31도 계속 떨어지네요 완벽한 그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차박하시거나 아침에 눈뜨고 일어나셨을 때 차 안이 뜨거워져서 깨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은 아까 제가 젖혔던 부분이고 온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이쪽 부분은 계속 덮어둔 곳입니다 25도 26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 유리를 찍었을 때도 약 27도 26도 정도 이 안은 되게 시원해요 바람 불면 진짜 시원한 바람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냥 자 마무린 부분은 내구성이 아주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이쪽 부분을 청테이프라든지 이런 걸로 좀 두 번 정도 붙여서 이쪽 부분이 집게로 맞물렸을 때 이 약한 부분이 찢어지지 않게끔만 덧대주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 정도 이 정도면 짱짱하게 짱짱하게 덮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시니까 어떤가요 저도 정말 궁금했거든요 이게 실제 될까 여러분들께서 흔히 바닥에만 까는 돗자리를 가지고 머리에 뒤집었으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역시나 됩니다 온도가 떨어져요 완벽한 그늘을 만들어드려요 그래서 캠핑과 차박을 하실 때 이 방법을 쓰시고 자 그럼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의사항은 뭐냐 차박용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돗자리는 단열이 됩니다 되긴 되는데 내구성이 떨어져요 모서리에 집게를 잡고 당기니까 이게 약간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방법은 백패킹용, 텐트용으로 제가 쳤었던 고리가 달려있는 은박 돗자리 기억나시죠? 그 은박 돗자리를 두 개를 사용하셔서 차량을 반반 나눠서 그렇게 덮으시는 걸 가장 강추를 드립니다 물론 차가 작은 경우에는 그거 한 장으로도 차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앞류니까지 덮을 수 있을 만큼의 크기는 되기 때문에 경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게 괜찮으실 거고요 자 여러분 오늘도 신박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가실 때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도 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신박하고 더 유용한 자료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 신박스